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내 경선이 이 꼬라진 겁니다. 공직선거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도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당은 모범적으로 당대표 경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2021년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던 그런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2차 컷오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황교안 후보를 낙선시키는 과정에서 득표율이라는 득표수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세 명만 보고 다 찢어버렸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이 이 모양이니까 특정인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뭘 느껴야 되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이나 간에 모호함과 허리탐과 또 비리탐이 함께 어우러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남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무리수를 둘 수가 없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부 책임당원들이 단식을 무릅쓰고 여러분들 시위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경선을 맡긴 것은 나름대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국민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강하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천하람이란 친구가 뭐하는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4등을 했습니다. 안철수가 1위고 한번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추론해보죠. 여기서 분명히 전제를 깔아야 될 것은 김기은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에 대한 어떤 종류의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의 선호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연도 없고 선호가 없는 겁니다. 누구가 돼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안철수 씨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역전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씨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내 기반이 없습니다. 당내 기반이. 국민의 힘에 당내 기반이 없는데 안철수 씨가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저게 뭐지 안철수가 36.9%를 얻었다고 안철수가 수도권을 포함해 tk 등 영남권 전반에서 앞섰다고 이준석하고 친한 천하람.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라든지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황교안 후보를 제끼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이 친구들이 2021년 6월 달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와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작전이 있구나. 그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황교안이 9.3%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의 위원장이 8.6%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것이 며칠인가 하니까 2월 6일 입니다. 그다음 바람을 주로 일으킬 때 여론 마사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것을 확실하게 굳히는 쪽으로 나가죠. 이준석도 마찬가지였고 안철수 씨가 지금 떠오르는 것도 보면 약간 앞섰다 그다음에 더블 숙과 차이로 앞서는 그런 식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윤용진 변호사가 말씀을 하시네요. 역시나 예상한 대로 등장 하자마자 천하람 8.6%포인트로 4위라고요 황교안 추격이라고요 천하람을 3위를 만들고 천하람이 안철수를 지지선 하고 그렇게 안철수 당선으로 만들 겁니까 당신들 적당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적당히 지나가는 사람 100명 붙잡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천하람이 뭐하는 인간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애국 전우 여러분 우리가 호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국힘당 여러분들 당대표 경선 과정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이 그냥 이제 뭐 완전히 그냥 여론 마사지를 하고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그냥 전문가들이 다 됐구나 국민들이 다 가재 개 붕어 도다리 넙치 참치 숭어 광어 우럭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뇌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너무나 확연하게 보인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그렇게 보일 겁니다. 전하람이란 친구를 국회의원전 세 번 나가 다 들으니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가 공직선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암세포가 퍼진 것처럼 전부 다 퍼져가지고 책임당원이나 권리당원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 표를 세는 사람들이 다 선거 결과를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꼭 같은 이야기를 윤용진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대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고대법대를 나오시고 현재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고 또 힘을 더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죠. 예상한대로 등장하자마자 천하람을 8.6%포인트로 4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신문을 동원해가지고 황교안 추격하고 있다. 그다음에 3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천하람이 안철수를 지지하고 그런 여론이 행성되면 선거 결과를 거기에 따라 뭡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서 딱 제공하면 뭡니까 그냥 안철수가 딱 되는 거죠 . 이게 뭐 그냥 그냥 정해진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한심한 것은 이게 그냥 관회가 돼버린 겁니다. 당대표 경선은 좀 규모가 작은 거고 공직선거는 좀 규모가 큰 거고 가정은 먼고 하니까 뽑아야 특정 세력들이 뽑아야 될 후보를 점찍고 그 사람을 미는 뭐죠 여론조사 기관들을 동원해가지고 분위기를 고향하고 그걸 신문들이 받아가지고 대서특비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세뇌시킨 다음에 표를 개수하는 자 선거를 관리하는 자들이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적당하게 뭡니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에 맞춰가지고 제작해서 발표해가지고 뭡니까 다 선거 결과를 만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6일 날 다음 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와 천하람이 3등을 했네요. 이곳들이 적당히를 모르네요 적당히를. 그다음에 천하람이 이제 안철수를 지지하겠죠. 이렇게 이름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추론이긴 합니다마는 국힘당의 수뇌부가 선거 결과를 관리하는 척에 도움을 받을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의도와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권력을 진료하는 자들이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한테 다 기는 행복이 벌어진 겁니다. 국민들이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께도 다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안철수를 지지하느냐 김기현을 지지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참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 대표 경선이든 공직선거든 간에 여론 마사지하고 여론에 맞추어 가지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냥 덜너리인 겁니다. 덜너리.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종진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야기 하나요. 이렇게 이런 뭡니까 2월 6일 날 오전 5시에 국힘당 대표 적합도에서 안철수 1위 첫 등장한 천하람 4위 이런 이렇게 딱 한 다음에 2월 뭡니까 13일 정도 뭘 만듭니까 야 천하람이 3등을 했다 천하람이 뭐 하는 친구인지 모르는 분들 수없이 많을 겁니다. 국힘당의 여러분들 당원들이 천하람이 어떤 진도 누구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드는 겁니다. 나라가 참 꼴이 꼴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의 수뇌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경선을 맡긴 겁니다. 저는 추론을 가정하지만 저 양반들이 도움을 받을 요량으로 계획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물을 맡겼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 돌발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그 친구들은 국힘당의 당대표 수뇌부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 사람들의 원래 여러분들 영향력은 국힘당이 전혀 없는 겁니다. 반대 정당 사람들의 영향력을 훨씬 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부터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덕표수는 어떻습니까 다 뭐죠 표를 빼앗기는 측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당이 표를 빼앗기고 표를 다 뭡니까 도덕질하는 측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거결과가 만들어지도록 뭐죠 열심히 노력하고 부역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이 뭐죠 대한민국의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추론이죠 추론이지만 결과는 뭡니까 항상 민주당은 표를 빼앗는 쪽이었고 항상 국힘당은 표를 빼앗기는 쪽이었습니다 그 업무를 누구 했습니까 후보별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누가 여러분들 제조 생산 유통해 왔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은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지역과 특정 노동단체와 특정 교원단체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그걸 이용하겠다고 생각해서 뭡니까 국힘당의 수대무가 중앙선거관리내 선관위에 맡겼다 저는 그렇게 봤죠 그런데 계획대로 지금 안 돌아가는 겁니다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과 굉장히 유착되어 있는데 그럼 누구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럼 국힘당 이야기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 거죠 원래 자기 편이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원래 자기 편이 누굽니까 민주도총 아닙니까 원래 자기 편이 누굽니까 정교조 아닙니까 원래 자기 편이 누굽니까 특정 지역 아닙니까 선거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생산 공장에서 제조 생산 유통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조작국이다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러고도 2024년 총선에 이기겠다 정신나간 이야기들 하지 말라 2026년에 이기겠다 정신들이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투표수 득표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 책이 뭐하는 책입니까 이 책이 이 책이 뭐하는 책입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에 맞추어서 어떻게 제조 생산 유통하는지를 밝힌 책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정진성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15 총선에 거의 낙선될 뻔했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주당 후보였던 박수연 후보가 엄청나게 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부여여름 개표소에서 발각이 돼 가지고 이른바 투표지 분류기 오류 문제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계속 뭐죠 박수연이 함께 표를 더 주도록 계산이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들 뭐 국민들은 다 꼭대기에 머리 꼭대기 아니다 여기 나오네요 선관위가 선거를 담당하면 윤석열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물음표 최 대선님께서 부정선거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반드시 끊어내야만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다음 세대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라가 망하겠죠 뭐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국힘당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공직선거의 축소판이고 대한민국의 선거사무가 어떻게 장악돼 있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어째 이러냐 내가 저도 뭐 자꾸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열받으니까 너희들 어째 이러냐 인간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